안녕하세요. 히어로켓단 아리입니다. 제제입니다. 올해 정말 폭염 때문에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남량특집을 준비를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남들 이야기가 아닌 우리가 직접 겪은 이야기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별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재밌게 봐주세요. 또 어제 또 가위가 눌리셨다고? 네. 오늘 이거를 찍자고 예정을 해놓고 어제 잠이 들었는데 어젯밤에 가위가 시게 눌렸어요, 제가. 그거 오늘 얘기하라고 눌린 거면? 응, 제대로 눌렸어. 어제 가위 눌리는 얘기부터 좀 시작해볼까요? 네, 해주세요. 어제 털잠이 들었어요. 꿈을 꾸다가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남자 형체가 옆에 이렇게 필름처럼 슥슥슥 보이는 거예요. 반 정도밖에 얼굴이 안 보이고. 얼굴이 나왔어? 응. 정확히 기억해요. 앞머리도 있고 눈, 코, 입 선명하게 착착착착 지나가는데 뭔가 이게 그림자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러는 동시에 그거 나야. 꾹 눌렸어. 나였지, 롱. 나였지, 롱. 저는 뭘 본 적은 사실 잘 없어요. 아까 봤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주로 약간 그림자같이 이런 사람의 형체같이 보인다고 진짜 그렇게 보이나봐. 맞아. 어떤 사람은 되게 피투성이된 극통사공 그런 사람의 형체로 보였다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저는 그런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제가 봤던 거는 다 검은 색깔의 뭔가 형체 그림자처럼 저게 뭐지? 하는데 귀신인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확실한 건 그 무슨 물건의 그림자는 아니고 처음 저도 지방에서 올라오다가 고속도로에서 처음 귀신을 봤거든요. 이쪽은 오는 차들 근데 앞에 화물트럭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화물트럭 뒤에 발 디디는 그곳에 뭔가가 앉아있는 느낌인 거예요. 처음에. 조수석에 앉아있었거든요. 저는 졸다가 저게 뭐지? 저게 뭐지? 하면서 보는데 그게 갑자기 없어지고 무슨 검은 물체들이 텅 텅 텅 텅 막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데 그게 막 진짜 무슨 사람들이 놀이동산에서 막 노는 것처럼 펑펑 이런 느낌인 거야. 그때 처음 딱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한 한 달 안에 뭔가를 계속 본 것 같아요. 왜 가위를 안 눌리다가 눌리게 된 것 같아? 저 때문에요. 이 오빠가 진짜 가위도 많이 눌리고 꿈을 진짜 많이 꿔요. 인정을 하는데 저도 사실 옛날에는 진짜 가위 풍년이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지. 그러니까 나는 20대 중반 이 친구는 20대 초반 거의 막 그럴 때 내가 막 가위를 눌렸다. 흥분을 해서 막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공감을 못하는 거지. 왜냐면 안 눌려봤어요. 응. 안 눌려봤으니까 공감을 못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도 눌린다며 그러다가 내가 보지도 못한 아까 말했던 그런 검은 형체들을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어느 날은 술 먹고 있다가 화장실 갔다가 오더니 갑자기 놀라지도 않아. 그냥 오빠 나 귀신 봤어. 어? 전봇대 위에 대낮이었나? 예. 예. 대낮. 아무튼 홍대입구 쪽에 신호등이었는데 신호등 위에 또 이렇게 걸터 앉아있는 거예요. 대낮이야? 아니야. 밤이었어. 밤이야? 저녁. 그런 식으로 이제 입문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가위 입문. 근데 나는 아까 말했던 그 귀에서 그 찌꺽 찌꺽 가는 소리라는 거를 나는 알아. 그러니까 그 소리라는 게 저는 처음에 이게 뭔지 몰랐어. 나는 근데 약간 어떤 공기 덩어리 같은 게 이 귀 안으로 들어오는 기분이에요. 그게 이제 이 안에 들어와서 막 간질간질하기도 하면서 뭔가 소름 돋으면서도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언젠가부터 캐치를 하고 나니까 응. 어. 자기 전에 이제 이렇게 잠들려고 할 때 이게 후 앗! 떼어! 훅! 우는 거지 이제. 이거는 뭐 무서운 걸 떠나서 그냥 괴로워요. 힘들어. 힘들고 괴롭고 잠 빠지고 다음날 일어날 때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그 전에 나는 말소리도 나. 음. 그때 애기 소리도 나고 깽가리치는 소리 제일 무서웠던 거 그 여자가 부각하는 소리 있잖아요. 판소리? 판소리? 창. 창 그런 소리. 저는 주로 소리나 이런 촉감이라 그래야 하나? 이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왜 우리 바닥을 맨발로 발을 딱 밟았다가 뛰면 아무리 그 작은 소리라도 그게 이렇게 발을 진짜 몰래 뛰는 소리가 나는 거야. 근데 이게 내가 자고 있는데 진짜 천천히 이 귀 바로 옆까지 그때 눌뜨면 그냥 나를 이러고 보고 있을 것 같은 거 있잖아. 눈 뜨진 못했어. 난 그런 거 있으면 궁금해서 눈 뜨는데. 나는 못 떴어. 이런 거를 믿고 안 믿고 해도 차이도 있을 것 같아. 이게 저희가 겪었던 것들이 다 진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래도 어떤 존재가 있구나라는 거를 무의식 중에 인정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만났던 무속인 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되게 궁금하시죠? 하하하하 무속인들에 대한 그런 선입견이 TV가 너무 이미지를 좀 안 좋게 하지 않았나. 내가 만났던 분들은 다 되게 친근한 분들이었는데. 맞아. 어떤 사람들은 되게 인식 속에 무속인들은 다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신을 받았지만 어쨌든 똑같은 사람인데 너 어제는 무슨 밥 먹었지? 무슨 반찬에 뭐 먹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질문을 했을 때 왜 그거 모르세요? 왜 저한테 질문하세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거든, 그게. 처음에 갔을 때 그 왜 신엄마라고 하잖아요. 그 신선생님? 그분이 같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좀 기억에 남는 꿈을 너무 많이 꿔서 가서 얘기를 했어요. 동자승들이 막 바글바글 있는 절감 같은데 내가 같이 이렇게 껴있다가 나도 동자승이었던 거야, 같이. 그러다가 어떤 아이가 와가지고 그 나풀나풀되는 옷을 입혀주면서 야, 이제 네 차례야. 너도 가야 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옷을 다 입고서 갑자기 하늘로 촤악 날아가지고 버드나무도 있었고 뭐 강호수도 한번 이렇게 싹 돌고 되게 물고기도 보이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막 그런 느낌이었어. 그 밑에서 그 꼬마애들이 안녕, 잘 가. 잘 갔다 와.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꿈을 꿨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이렇게 마주치더니 아... 아... 이러는 거야. 난 그때 촉이 있었지. 말 안 해주는구나, 나한테. 또 한 번은 예전에 가위풍년 가위풍년이었을 때 이거는 진짜 내 역대급 꿈이야. 방 안에서 사물놀이를 했어요. 나도 뭔가를 쳤어. 북 같은 거를 뱅잭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이렇게 치다가 갑자기 다 같이 일어나봐요. 막 신이 나가지고 막 방을 돌고 막 들고 뛰고 하다가 갑자기 나도 모르게 입 터진다고 그러지 않을까. 소리를 저도 모르게 지르는 거죠. 야아 이놈아 막 이러면서 나도 알 수 없는 말을 막 크게 소리를 질러서 그러다가 눈을 떴는데 내 방인 거야. 근데 그 소리는 아직 귀에서 들리고 있고 근데 이게 몸이 이렇게 떴어. 당연히 꿈이겠지. 내가 진짜로 이렇게 공중부양을 한 건 아닐 거야. 근데 뜬 것까진 좋은데 또 이렇게 돌아가네, 또. 그 신이 들어올 때의 느낌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게 있었는데 아 왠지 내가 그 몸이 붕 떠가지고 도는 타이밍에 아 이게 그건가라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딱 드는 거야. 근데 거기서 내가 이 여기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기도 한데 너 무서운 거야. 돌아버리게 되는 거야. 깨려고 해서 했던 것 같아 그때. 아 근데 진짜 나는 그 꿈이 내 일생에서 지금까지 제일 센 꿈이야. 진짜 세다. 열이 많네. 막 그 얘기하다보니. 힘들, 힘들을 것 같아. 재재는? 그분한테 찾아갔는데 여기에 맺힌 게 뭐가 그렇게 많대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전생 얘기도 하시고 그 중에 하나가 네이블을 마르기 때문에 웃긴다. 전생의 공주였대요. 공주였는데 바보 같은 공주였던 거지. 남자를 제가 좋아했대요. 그 공주의 신분으로 원래는 그런 그 비슷한 계급의 남자를 좋아해야 되는데 나보다 낮은 계급의 남자를 좋아한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절대 안 됐잖아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한 거지. 제가 그래서 현생에 남자보기 없대요. 나는 전생이 뭐라 그랬지? 기생. 기생? 기생 그 무... 옛날에 막 춤추고 술 많이 먹고 그랬던... 무희가 다시 태어나서 또 춤을 추고 술을 먹고 인생은 반복이야. 무희. 무희는 포가밥 먹고 싶은데. 같은 궁궐에 궁에 있었을 수도 있겠지. 네가 내 위였냐? 야 이 바보 같은 공주 술상을 엎어버려야지 이놈의 공주. 어? 그분이 장난으로만 웃으시면서 야 네가 나 좀 봐줘라 이러시는 거죠. 근데 맞아 맞아 맞아. 장난이겠지. 근데 각자 사주가 있대요. 사주가 있는데 이건 어딜 가나 좀 다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사주라는 건 주관적인 것보다 좀 어떤 정해져 있는 게 있잖아. 근데 그런 것도 보고 또 뭐 어느 정도 그분이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실 뿐이지? 제가 전혀 예상밖에 이해를 들었던 적은 없거든요. 뭔가 해답을 얻기 보다는 내 안의 정리되지 않은 채로 떠다니는 이런 생각들을 가면은 삑삑삑삑삑 뭔가 이렇게 홀가부대지는 기분이 있어요. 이 맛을 또 가는 거지. 최근에 또 다른 분한테 갔었을 때는 똑같이 들은 공통점인 이야기가 여기에 그렇게 한이 많다고 하시면서 뭐 뭐 이렇게 손 잡으면서 뭐가 그렇게 힘들었냐고 어? 그렇게 담고 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모르게 울컥해서 펑펑 울었답니다. 왜 그런 얘기하면 울어? 모르겠어. 생각하지 않아도 나 지금 울 것 같아. 뭐가 그렇게 힘들었어? 황당. 황당. 잠깐만. 잠깐만요. 뭐가 그렇게 힘드신가? 너요. 아 저요? 야 공주가 무이를 힘들어하면 되겠어? 흐흐흐흐 힘든 무이야. 근데 그런 거 아닐까? 이게 진짜 전생이 있는 거라면 그냥 뭐가 그렇게 힘들었어 했을 때? 내가 힘든 것보다 그냥 원래 힘드니까 그냥 오는 건가? 모르겠어. 여기서 화악 이렇게 오. 올라와요. 어? diferen 말아야 오 난 웃game 으흐흐흐흐흐 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땐 인생은 다들 힘든 거 아니겠어? 맞아. 근데 이렇게 우는 게... 그만 울어, 그만 울어. 나도 모르겠어. 갑자기 울컥하는 걸 어떡해, 그러면. 나는 못 참겠어, 눈물이 나는 건. 묻었나, 유지가? 보이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안 묻었어. 전생이 정말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게 궁금해. 죽었어, 만약에. 죽음과 동시에 응애하고 태어나나? 그런다는 얘기도 있고. 사후세계. 그런 게 또 재밌게 만들어 놓긴 했지만 저런 게 진짜 있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그런 진짜 죽고 끝? 이럴 수도 있고. 참 어려워요. 전생이나 현생이나 다 비슷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이 바보 같은 공주도 그렇고요. 그 공주도 잘 울었을 거야. 코에 휴지도... 아까 없다며. 몰랐어요. 피어싱인 줄 알았어. 공주를 갖고 노는 무녀. 무희. 아무튼 또 죽고 그러면 다음 생에 또. 또 만나. 비슷한 사람들로 태어나서. 또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서. 비슷하게 살겠죠. 오늘 이렇게 100% 사실만을 얘기를 한 남양 특집. 울고 웃는 경험담 어떠셨나요? 근데 이 정도는 사실 요만큼이야. 아무튼 재미로 들려드리는 거고. 또 저런 애들이 살고 있구나. 저런 애들이. 춤도 추고. 유튜브도 하고. 이상한 화장도 하고. 뭐 그냥. 재밌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여러 가지 귀신들이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이 세상. 결론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행복하게. 그리고 또 하나 봐. 재밌게. 열심히. 원하는 대답 아니야? 하나. 열심히. 뭐. 하나만 더요? 흠. 고생하며. 진짜 이렇게도 피해갈 수가 없다. 베풀며. 베풀며. 착하게. 예. 아니 그냥 이거를. 듣고 싶었어. 여러분들. 착하게 살아야. 사람도. 귀신도. 건들지 않습니다. 남한테. 피해주면서 살지 마시고. 진실되게. 내가. 나를. 속일 수 없듯이. 진실되서. 내 강사님. 열심히 강의해 주시는. 거짓말하지 말고. 진짜 거짓말은. 극혐. 다 튀어나는 거짓말 하지 마시고. 이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바보같이 살지언정. 착하고. 진실되게. 뿌린대로. 거둔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아무튼 우리 착한 것만 뿌리고. 좋은 것만 거두는. 이 세상이 되길 바라면서. 히어로켓다네. 남양특집.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인사드리겠습니다. 없다. 모양이. 진실되게. 아우. Israelisاء하러! 원래 있었다고. 아우. 깜짝이야. 외계인 있다고 믿으세요? 만드기를 너무 괴롭히는 귀신인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만드기가 집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창문 밖에서 자꾸 만드가 만드가 이래가지고 만드기가 창문을 탁 닫았대 그때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 만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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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드가n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